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저는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골골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다 아파요. 1살짜리 우리 애기도 아픕니다. 날씨는 좋아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영상을 못 찍겠다 싶다가도 이건 진짜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거든요. 챗GPT로 컨텐츠를 적는 너무너무 빠르게 컨텐츠를 적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무료 버전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면서 돈을 내면서 쓰는 버전이 있거든요. 챗GPT에서. 저는 보시다시피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20불을 내고 한번 써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좀 더 빠르게 대답이 온다? 좀 더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딱 그 정도 차이고 그냥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 스피드 이외에는 다른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 버전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여드릴 건 AIPRM 챗GPT 프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롬 익스티션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위에 오픈 챗GPT라고 적혀있거든요. 그거를 셋업을 하시고 그럼 곧바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안에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AppRank Article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Essay Optimize Content라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에 987개가 있다고 나와집니다. 정말 많은 게 있는데요. 우선 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로 몇 개의 컨텐츠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제품을 팔고 싶다.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런 제품들 중에서 그런 강아지 제품들 그리고 뷰티 제품들을 주로 많이 팔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뷰티 제품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다가 뷰티 서플라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나오는 게 이 웹사이트거든요. Sally Beauty. 그냥 뷰티 제품들을 파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를 카피를 해서요. A.H.Rofs라는 곳에 들어가서 도메인 주소를 넣고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웹사이트를 선택을 한 이유가 여기 Organic Keyword라고 있거든요. 그럼 이곳에 들어가면 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키워드를 쓰고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파잉을 하는 거죠. 키워드 디피컬티를 저는 항상 맥스를 30으로 두고요. 그래서 혹시 어떠한 키워드를 썼을 때 랭킹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 볼륨을 높은 순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1밀리언. 설치 볼륨이 한 달 동안 설치가 되는 그 설치 볼륨이 1.1밀리언이고 키워드 디피컬티가 22에요. Nails, Me or Me. Nail Designs.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손톱에 관련된 거는 항상 이 키워드가 항상 하이디멘드인데 정말 많이 찾는 키워드인데 컨텐츠가 그 정도로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Nail을 팔아라. Nail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설치 볼륨이 높은 Nails Near Me를 선택을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Nails Near Me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다시 채찍 비트로 와서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키워드 스트레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고 밑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고 타이틀이 나오고요. 메타 디스크립션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이게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이게 메타 디스크립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쭉쭉쭉쭉쭉 적고 있어요. 한 10개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Nails Near Me 그 키워드로 다른 키워드도 찾고 그리고 타이틀 만들어주고 메타 디스크립션까지 비슷한 주제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처음 만드셨다면 만약에 이제 Nails에 관련된 손톱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만드셨으면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적어주시면 구글에서 아 이 웹사이트는 손톱에 관련해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글에서 좀 더 손톱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더 위로 올려주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한 가지를 정해놓고 그렇게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품 하나만 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뷰티 제품도 팔고 있고 갈디닝도 팔고 있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팔고 있고 저는 정말 여러 가지들을 카테고리 여러 가지들을 팔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온라인 제품들을 리뷰를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곤 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챗 GPT나 AI 컨텐츠들이 너무 많을 때는 AI가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줘 이런 거는 얘네들 잘 못 적어요. 그래서 사람 손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비교하는 뭔가 제품 두 개를 비교를 하거나 컨텐츠들은 그래도 AI들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막 물건을 어떤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립스틱을 팔기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런 뷰티에 관련된 립스틱에 관련된 것만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적으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이 AI 챗빛 GPT가 타이틀하고 전부 다 적어줬어요. 키워드하고. 근데 여기 쓰다 말았네요. 그럼 여기 컨티뉴가 있어요. 컨티뉴를 클릭을 해서 뭐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더 나오질 않네요. 그러면 그대로 카피를 해서 구글 드라이브로 가져가서요.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보이기 좀 보이기 쉽게 조금 보이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타이틀을 카피를 해서 다시 채취피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뉴 채트를 클릭을 하고요. 제일 위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휴먼 리든 에시어 옵티마이즈 컨텐츠라고 있는데 타이틀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를게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타이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트로덕션 나오고 패더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FAQ까지 적고 있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컨티뉴를 클릭을 해서 더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채취피티가 이렇게 쭉 글들을 적어줬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랜머리라는 프로그래머를 다시 옮겼는데요. 여기는 그랜머를 잡아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곳에서 카피가 되어 있는 컨텐츠가 아닌지 그걸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4% 정도 나왔는데요. 1100개 월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단어 1000개로 1000개 이상 되는 그런 컨텐츠를 적어야 그래도 랭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500개 이하 되는 그런 컨텐츠들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랭킹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1000개 이상 좀 긴 그런 컨텐츠를 적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헤더 1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여기 헤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다시 한 번 읽어봐요. 그리고 혹시나 그랜머를 쪽으로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틀린 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고칩니다. FAQ까지 적어줬고요. Q&A까지 전부 다 적어줬습니다. 다시 한 번 뉴 채트를 클릭을 해서요. 혹시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rite best, smart article best to rank number one on Google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고 또 타이틀을 집어넣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이틀 됐고요. 똑같이 introduction을 적고 있습니다. 아이틀을 적은 거를 한 번 다시 카피를 해서 그랜머리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나쁘지 않은 컨텐츠를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만 작업을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만 이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작업해 주시고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더하고 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빼기도 하고 컨텐츠를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가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타이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첫 번째 센텐스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헤더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 센텐스에도 지금 이건 다 써져 있는 글은 아닌데 우선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까지 꼭 들어가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미지 들어가면 그 이미지 들어갈 때 그 이미지 이름조차도 우리가 선택한 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적어서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우선 챗GPT가 우리한테 어떠한 글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타이틀 줬으니까 이 타이틀 이용을 하셔서 글을 적고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구글에서 아 얘네들이 이런 컨텐츠를 적고 있구나 이거는 가게인을 시켜주면 알아서 잘 랭킹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말고도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제가 글 쓰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그 밑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책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글을 쓰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다시 AH 러브스로 와서요. There's near me라는 그 키워드로 저희가 지금 컨텐츠 적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클릭하고 밑에서 보면 구글 안에서 탑 몇 개의 웹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이거는 블록포스트 블로그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그룹폰이고 블록포스트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키워드로 웹사이트가 랭킹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다시 돌아가서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일 디자인에 클릭을 하고 핀트레스트 이런 거 빼고 혹시 블로그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블로그네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다시 채취피티로 와서 이곳에 아웃랭크 알티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고 아까 그 웹사이트를 이쪽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그 웹사이트를 다시 리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가 탑 랭크에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를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채취피티가 다시 써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이미 랭크가 되어 있는 이 웹사이트를 다시 써주기 때문에 내 웹사이트도 랭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짧아요. 카피를 하고 집어넣었을 때 400개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400개인데 이건 좀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그러면 다시 채취피티로 가서 좀 더 길게 써줘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좀 더 길게 써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줄줄줄줄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초 안에 컨클레이션까지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끝에 다 적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는 건 있어요. 다시 클릭을 해서 그 전 게 지금 400자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더 길게 634가 됐네요. 그럼 여기에 FAQ를 만들고 질문 답하는 거 그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컨클레이션도 조금 더 길게 쓰고 이렇게 하면 곧바로 선자가 금방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중간중간에 이미지도 집어넣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하나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아 진짜 AI 컨텐츠 그런 프로그램을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주는 이 답들하고 제가 AI를 구매를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답을 주는 거랑 엇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그걸 굳이 다른 걸 구매를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컨텐츠를 적어주기도 하고 좀 더 길게 적어줘 그러면 더 길게 적어주기도 하고 만약에 이 서치에 FAQ를 적으면 FAQ 이렇게 질문과 답 이런 것도 직접 적어주기도 하고요. 리라이시라고 하면은 다시 글을 적어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안 써보셨다면 저는 한번 써보라고 하고 아주 크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매도 해본 것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용을 했지만 채찍 GPT가 주는 이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개 이상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AHROPS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AHROPS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쭉 내려가시면 그 밑에 무료 버전이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컨텐츠를 적어서 올리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AI 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쏟아지듯이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자동으로 해서 계속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추천을 드리고 있진 않은 게 이 AI가 100% 아직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건 정보가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컨텐츠를 올리는 걸 저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트래픽이 오는 것도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 어 이거는 아닌데 이런 정보는 전혀 아닌데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100% 신뢰는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쓰고 빨리빨리 적으니까 쓰고 그 안에서 좀 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여러 개를 적어서 많은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적어서 계속 올리시다 보면은 제 생각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 크롬 익스텐션을 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